네. 네. 아빠를 느끼면요 네. 짜증이 나서 돌아와 버릴 것 같아 짜증이. 뭐냐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짜증이 나서 돌아 버릴 것 같아.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이 자체가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내 성향이 내 성향이 짜증이 자주 나는 성향이에요 제가 좀 예민하기는 해요 많이 짜증이 나는 성향이고 또 주위 사람들이 본인한테 이게 맞춰가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컴퓨터하고 뭐 연관된 일을 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왜 책상에 뭐 이렇게 앉아있는 걸로 보이는 건 뭐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장 쪽에서 일을 하는데 현장 쪽에서 이제 검수 쪽에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속은 현장 소속인데 이제 업무는 뭐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걸 나른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제품 보면서 검수하고 이제 서류 정리하고. 그러니까 검수를 한다는 거는 컴퓨터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책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예 상관이 없기도 언관이 없지는 않고 어중증에 어중증에 어중증이에요 근데. 오기로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오기로 다닌다는 거는 먹고살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성향이 좀 강하긴 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재미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재미를 전혀 못 느끼고 어 그냥 어 내가 벌어야 되겠다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다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이 마음에서 그래도 내가 그거에 열정을 쏟아봐야 되겠다라는 게 들어와야 되잖아. 네. 근데 그런 열정으로 들어오기는 이미 끝났고. 네. 본인이 우한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7년 전. 응? 7년 전. 분명히 7년 전에 내가 눈물바람을 흘렀어야 돼요. 응? 네. 흘리셨나요? 7년 전이라고 하면 대략 한 7년 16년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응. 네. 그때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삶에 변화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7년 전부터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한 번 슬럼프를 분명히 겪었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직장에서 내가 슬럼프를 겪었었어야 돼요. 맞아요. 그때 좀 직장에서 그니까 15년 16년 그때 좀 다치기는 했어요. 슬럼프가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니까 맞물렸었어야 돼. 이 시기가 내가 왜 올해 왜 이러지? 내가 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런 시기가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조금 3년 동안 3년 동안 그게 반복적이었어야 돼요. 조금 잊을만하면 또 다시 반복적이고 또 잊을만하면 또 반복적인 거고 또 그런 시기가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이 둘 사이가 성향이 전혀 맞지 않았었어야 돼요. 부부 사이가요. 부부 사이가 하나는 바다에 있고 하나는 산에 있고 뭔 말인지 알죠? 대화를 하더라도 각자의 따로따로 말을 했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 성향들이 강했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산자에 지금 말을 하자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았다는데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분명히 없으셨대요. 제가요? 네 맞아요. 근데다가 또 물어보면 본인은 부모의 복이 없어야 돼요. 맞아요. 부모 복이 없었어야 돼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을 하자갖고 응 부모 복이 없었어야 됐기 때문에 네. 본인은 내 주위에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라요. 그 소리는 뭐냐면 네. 상대방의 공감을. 상대방을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표현법이 틀리다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나는 이렇게 해주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데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나는 70% 밖에 남한테 옆에 있는 자식이 됐던 뭐 지인 배우자가 됐던 그 사람한테는 나는 70%가 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잘해주는 건데 네. 그 사람은 나한테 100%를 받기를 원해.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그 상대방은 너무 금전적인 거에. 몰아치기를 했대요. 본인 느낌이. 맞아요. 본인 생각이. 나는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내 여건이 그러는데 왜 자꾸 나한테 돈만 달라고 해. 맞아요. 딱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3, 4년 전에 폭발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배우자가 그런 배우자가 돈 때문에 자살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응. 그래서 아마 맞아요. 그 돈 때문에. 응. 폭발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요? 배우. 그러니까 서로가 폭발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까지 와 있는데. 왜 짜증이 나냐 하면. 네. 왜 짜증이 나냐 하면. 이 아이가요. 네. 말을 해요. 어. 말이라는 건 어떤 말씀을 하시는. 어. 집에서의. 예. 대화나. 예. 뭐. 그런 말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를 느끼면요. 예. 어린 아이가 우울증이 와 있어요. 어. 우울증이 와 있다는 거는. 어. 소심한 거예요. 아니면은. 성격이. 내향적인 거야. 성격이 되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운동으로 지금 이제 고등학교도 가 있는데 처음 운동을 했던. 처음 운동을. 태권도를 시작했던 시기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조금 약간 소극적이고. 매성적인 면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좀 개발을 시켜주려고 운동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바뀌기는 했는데. 그래도. 천성이 그래서 그런지. 그런 면이 남아있기는 해요. 되게 소용해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졌는데. 이 아이가. 내 마음속에서는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다고. 그거 알아요. 아직까지 그건 잘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네. 근데 혼자 마음속을 발강을 하고 있잖아. 나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마 뭐 운동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스트레스가 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워낙에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자라 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응.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이혼하시고. 제가 아버지 밑에서 자랐었는데. 저는 아버지 밑에서 전혀 그런 걸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제 용돈 제가 알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제 아들한테만큼은. 그거를 물려주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좀 잔소리도 좀 심하게 하는 편이고. 되도록이면 좀. 내가 못했던 거를 좀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아예 못 받고 자랐으니까. 하다못해. 야 이거 이거 어. 니가 자라면서 이게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좀 해. 이런 소리마저도 못 듣고 자랐으니까. 얘가 지금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엄마에 대한 그런. 충격에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엄마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내가 지금. 정말 그냥. 아빠한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발강을 어린아이에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고 있는 건데. 이 아이 마음을 느끼면요. 그냥 가서. 의무적으로 그냥. 하나보다. 그런. 저도 그거는 느끼고 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보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21살에 분명히. 선수의. 21살에. 1살 정도 됐을 때. 이 아이는 운동의 끈이 끊겨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비록 운동으로 고등학교를 갔지만 운동적으로 쭉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특기생으로 인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를 하는 거지. 저도 그렇고 지금 아이도 그렇고 운동으로 해서 운동 관련된 학과를 진학을 하겠다는 마음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학교에 그 공부의 끈은 이미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끝났고. 근데 또 이 아이가 그 진로를 갔을 때는 이 아이는 21살 정도 됐을 때는. 운동적으로는 끊겨요. 분명히 21살 정도 되면은 이 아이가 그냥 아빠 나 운동 안 하고 다른 거를 해볼까라는 게 분명히 입에서 나왔어 나와야 돼요. 분명히 이 아이는 나와야 돼요. 이사주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아이가 차라리 나랏밥을 먹고 산다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무역이나.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일단 제 기본적인 플랜은 이 친구가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운동과가 아닌 경찰 행정이라든지 공무원 쪽으로 좀 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군대도 그냥 일반 현역병이 아닌 장교로. 본인도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군대도 이제 ROTC 장교로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아이를 엄마가 그렇게 되고 나서 한 1년 동안 저희 부모님이 좀 봐주셨어요. 봐주셨었는데 제가 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온 것도 엄마 밑에 있으면 소위 인문계 실업계의 그런 선택밖에 없지만. 일단 제가 데리고 오게 되면 인문계 실업계 이외에 자기가 기존에 중학교 때까지 운동하던 게 있으니까. 특기생의 길이라 제가 하나 더 열어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고. 대학도 마찬가지. 제가 그렇게 플랜을 한 것도 되도록이면. 나랏밥을 먹고 하는 일이. 보수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저도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도 간부생활을 하고 전역을 했지만. 저도 이제 해봤으니까 그 생활을. 그 변은 적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농론할 수 있게. 제가 선생님이 제 사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순탄한 삶을 살아오지 못하다 보니. 아빠랑 나랏밥 사주야. 아빠랑 나랏밥 사주야. 예. 그렇게 못하다 보니.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아이만큼은. 좀. 금전적으로는 좀 이렇게. 막 윤택하진 않더라도. 꾸준하게. 그런 거를 좀 원하다 보니. 제가 원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나랏밥 먹는 일을 하면 어떨까. 맞아요. 이 아이는 21살에. 내가 진로를 전혀 반대로. 바꿔질 시기가 분명히 들어와요. 그랬을 때. 아빠가 이 아이와 소통을. 네. 교감을 참 많이 해준다 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다시 잡아요. 근데. 지금은 심적으로 너무 아이가 지쳤어요. 지쳤고. 내가. 어. 마음속에서 울부림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빠한테 부담감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 스스로가 너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애늙은이가 돼버렸어요. 저도 그게 항상 마음이. 애늙은이가 됐고. 나는 혼자 아빠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니까 나 혼자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생각과 나는 이거에 실망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스무살 스물 한 살 때 되면은 내려놓을까 봐 내 스스로가 내 자존감을 내려놓을까 봐.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아빠는 이미 나랏밥도 끊겼고 나랏밥도 끊기고 직업도 여기에서 그만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빠는 분명히 그만두지 않고 지금 잔잔하게 분명히 이렇게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누구를 봐야 되냐 하면 아들을 봤을 때는 이제 돌아오는 일망국이잖아 아이가 커가는 일망국이잖아 그랬을 때 이 아이한테 자존감을 많이 실어줘야 되고 이 아이한테 많이 소통을 해서 스물 한 살까지에 이 아이가 진로를 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소통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 아이는 나랏밥을 먹을 거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고 엄마가 그렇게 된 거를 이 아이는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 커요. 네 엄마에 대한 그게 되게 컸어요. 충격이 너무 크고 이 아이가 엄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맞아요. 엄청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 같은 엄마 진짜 내 엄마 같은 엄마 그렇게 아이가 의지를 많이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빠도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멘탈이 되게 강해요. 멘탈이 정말 강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많이 이 아이를 좀 보듬어줘야 될 거 같아. 그니까 지금도 항상. 아이를 생각을 하면 제가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너무 신경을 못 써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워낙에 어릴 때부터 힘들게 자라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도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게 사실 그게 항상 저한테는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불한테 너무 차가웠대. 아빠가 네. 마누라한테도 차가웠고 아이한테도 너무 차가웠고.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차가웠대요. 차가웠다 보니까. 집사람이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었네.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었고 그리고 많이 본인한테 대응을 안 해준 것도 많이 저거 불만이 많았네요. 조금 무당집에 점을 좀 보러 다니지 그랬어. 제가 하다못해 그럴 여유까지도 없었어요.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남일에 신경을 안 쓰는 성향이에요. 나만 열심히 그냥 살아가자. 내 식구들만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한 거를 관심도 없고 남의 콘텐츠에 대한 것도 관심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정함과 어떻게 보면 차가운 면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내 가정을.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가정을 바꿔서 살아야지만이 아들을 지킬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이 아이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약간의 뒤늦게 사춘기 올 일이 뚜렷하게 있어요. 이 아이는 뒤늦게 사춘기가 온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마흔 마흔일 서른일곱 서른일곱에 내가 슬럼프가 오는 시기가 들어와요. 그니까 그전에 한번 무당집 가서 점을 봐서 지금 물론 보지만 다시 한번 이 아이를 조금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슬럼프를 조금 끄집어내주고 나면 괜찮아. 마흔.